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황금 금요일, 금불이라고 하죠. 요즘 유행으로 금불에 멋진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아! 너만 가거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월아! 너만 가거라! 나는 나름 출력하는 것 같아. 곧은 내 얼굴 찬주름이 웬 맘. 네가 가면 철도 가고 사랑도 가고 모두가 가버리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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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